본진더블넷 본진더블넷 가볼까? 상대방 반응한번 볼까? 마지막으로 본진더블넷 한번 가보겠습니다 테란존이 그나마 리스크 없는데 왜냐면 링이 끝날수도 있어가지고 링이 끝날거 같은데 한번 해보자고 자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 반응이 좀 궁금하긴 하네 어? 상대방 가능 2인용이라서 거의 정찰은 되거든 어? 확실하게 내가 더블넷인거 알거든 핫서치 갈까? 두론 견제하고 시작해볼까? 위로 돌아갈게요 본진더블넷은 장점이 없는 빌드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거에요 상대방 반응한번 볼라고 그 다음에 출발 이천 봅시다 선풀이면 근데 망하는데 일단은 앞마당 먹을라 하네 너 이 친구 앞마당 먹을 수 있을까 어 해처리 펴봐라 해처리 펴봐라 해처리 펴봐라 여기를 못 짓게 방해해 내가 선빵 쳐서 이겨 더블넥 때립니다 본진 더블넥 때렸어 여기 지었나 본데 자 게이트 짓구요 상대의 해처리 일체로 확인해야지 일단 신개념들 수게이트 홀드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당황할 만화 왜 앞마당이 없지 생각을 할거야 너무 먹었죠 너찌거리 가까워서 오히려 좋아 근데 아직 못 본거 같은데 오버로드가 내 본진 안왔나 가야되는데 어우 야 너무 일찍 잡혔다 도보로도 왜 안와 어우 왔다 야 더블덱 봤어요 더블덱 봤어 나 더블덱이야 인사 한번 해줄까 몽목부답인데 자 파일럿을 지어줄게요 더블덱의 장점 프로브가 많다 밀레이체치 앞마당에서 갑니다 가스 파주구요 미네랄이 프로브가 많은 장점을 지금 최대한 이용하고 있어 어떻습니까 공격 한번 가볼까 어차피 저글링을 후속으로 막아주면 되고 자 발업이 됐어요 발업딩은 이제 질러서로 막아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마룩이 있을 것인가 레어 먼저 갔네 미치고 미치고 자 투어 가시고요 본능 더블덱에 지금 자원 폭발하거든요 자원 폭발합니다 이제 딱딱딱이들 딱딱이들 너무 강력해 딱딱딱이의 활용을 감당 못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릴레이 채취해줍시다 드라군까지 이제 드라군을 찍어줄게 드라군이라 이제 포지 하나 갈게요 포지 뉴탈도 어느정도 생각은 해야돼 퇴력없는 질러 좀 빼주고 드라구 찍어줄게요 이거는 앞마당에 있는거 보니까 어 탈이 덜껏 떴네 안 뜰줄 알았는데 뜨네요 캐논을 지어줍시다 이탈이 좀 많이 뜨죠 나의 여기다가 이제 캐논을 지우니 릴레이 채취하기 위해서 이탈이 좀 많이 뜨니까 캐논을 한 두개정도까지 드라군 찍어줄게요 드라군 드라군 오모로도도 잡아주구 잡아주구요 상대는 이제 드롱필도 많이 받고 근데 얘가 좀 위험하긴 해 아직 드라군이 쌓인 상태가 아니라 좀 위험하긴 해 여기다가 이제 캐논을 넣고 사업도 안 돼가지고 사업 좀 했으면 되긴 하네 자 상업될 때까지만 기다려 짤짤이 오지게 치는거 봐라 어? 자 여기는 캐논이 많다고 자살행이라는거죠 도농 찍어줄까? 자 나오는 드라군으로 계속 이제 커버를 해줍시다 드라군이 이제 사업이 됐거든 야 왜 춤추는데요? 야 더블넥 빌드에요 정신 못차리는구만 이 친구 어? 피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원력에 당황했어 처음 보는 빌드에게 당황한게 딱 보이지 않나요? 생더블인데도 포즈를 안짓고 게이트를 지어서 질럿이 많아 빨리 나와 아이고 뉴중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뉴중님 50개로 통 큰 팬 가입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